여러분의 스마트폰 기종을 보여주세요 프레시라이트 켜달라는 소리예요 다음 곡은 많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의 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쉬는 마음이야 당신도 슬프고 마셔요 달랭기 없는 외로운 땅의 위치 오늘 발라줘요 내게 미래를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끝으로 그대 그쳐줄까요 그러나, 밤을 찾아올다 우리 꿈을 빛빛을 즐겨요 주말 그 멀리에, 바퀴를 돕고서 내게 미래를 남겨줘요 내게 미래를 남겨줘요 내게 미래를 남겨줘요 내게 미래를 내게 ör, 바 chain어 네번에 가주하고 영원한 절은 예전의 잊은 세상을 여행을 닿기에는 나를 보고서 널 그냥 저런 어둠가 언젠가 또 그 날 이루는 날 매일 사랑 뒤돌지 마요 아주 마음껏 내 눈을 가르치면서 서로의 사랑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내 눈을 가르쳐 내 눈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사랑 Camlaya Sing it! 사랑을 만났다 그러면 울끄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그러면 울끄던 꿈을 이렇게 사랑이 났어가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미루진 않을 거야 잘 못한다 그래서 이 놈이 사랑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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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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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대학교는 저희 전화배한테 굉장히 뜨거운 얼굴을 나눠있는 그런 학교에요. 저희가 무명절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무명일 때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명이었거든요. 그때 군대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들이 올 때 2018년도 대동제에 저의 잔나비를 불러주셨어요. 무대가 오는 기절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언제나 걱정은 하지만, 오늘도 걱정 많이 했지만요. 무대가 오는 기절을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그때도 2018년에 대동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척 재밌게 놀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시된 적이 저희가 이 무대에 소멸된 건 부담수는 잘 있는 영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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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 한글자막 by 한효정